오늘 유행과 관련된 표현을 해보려고 합니다. 특히 이제 패션 쪽 유행인데요. 한국은 약간 좀 유행에 민감한 표현인 것 같아요. 옷이라든지 스타일이라든지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사랑받는 어떤 스타일이나 옷이라든지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거든요. 이때 우리가 스페인어로 유행을 탄다, 유행을 타지 않는다 라는 표현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오늘의 표현 유행을 안 탄다 한번 읽어볼게요. Nunca pasade moda. 한 번 더. Nunca pasade moda. 여러분들 읽어주세요. Muy bien. Nunca 하면 절대, 결코 라는 뜻이 있는 단어입니다. 근데 pasade moda. 동사는 pasade moda. pasade moda. pasade 가 의미가 굉장히 많은데요. 여기서는 지나가다 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뭘로 지나가냐? demoda. 어떤 유행. 유행을 지나가지 않는다. 라는 느낌 정도로 생각하면 유행을 안 탄다. 라고 우리가 의미를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개문 두 가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첫 번째 개문. Este estilo nunca pasade moda. 한 번 더. este estilo nunca pasade moda. 여러분들 읽어주세요. bien. 아까 봤던 문장 그대로죠. Nunca pasade moda. 근데 이제 이 스타일. este estilo. este estilo. este estilo. estilo 를 넣어가지고 뭐가 유행을 안 타는지를 직접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es un bolso clásico que nunca pasade moda. 한 번 더. es un bolso clásico que nunca pasade moda. 여러분들 읽어주세요. muy bien. es un bolso. 무언가를 가리키면서 말을 하겠죠. 이것은 가방입니다. un bolso clásico. 클래식한 가방이다. 어떤 클래식한 가방이냐면 이게 nunca pasade moda. 절대로 유행을 타지 않는 언제나 사랑받는 언제나 들고 다녀도 세련된 예쁜 그런 가방이에요. 라고 이야기하는 게 되겠습니다. 자 이 말을 이 문장을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면요. 눈가를 뺀다면 유행이 진하다 라고도 쓸 수 있다는 걸 알아채실 수 있겠죠. pasade moda. 이거는 이제 유행이 진하다. 그리고 nunca pasade moda. 유행을 절대 타지 않는다. 눈가를 한번 떼서 응용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기억 속에 절대 유행을 타지 않았던 타지 않고 있는 그런 어떤 패션 용품들이 있는지 혹시 그런 게 있다면 한번 써봐주세요. 댓글에다가. 그죠? 자 오늘 여기서 같이 마무리하고요. 우리 다음 시간 다른 표현으로 또 만나보겠습니다. Nos vemos. Ciao, ciao. 고맙습니다.